이게 지금 3 2, 1 메이지 쪽으로 x4 앞에 탱커 녹여 x2 덕이 깨받지 않고 너무 깊어 x3 아니 너무 깊어 x3 안 더 들어와요 디펜 시브 앞에 디펜스 깔아줘 앞에 루커스 깔아줘 x3 앞에 루커스 깔아줘 아니 아니 뭐해 너 아니 아니 뭐해 여기서 아니 앞에 탱커만 잡으라는데 뭘 이렇게 깊게 가 깊게 가라고 할 때 좀 깊게 좀 가지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앞에 티피스 깔 준비하고 저보다 좀 뒤로 가세요 아니 딜러가 지금 나랑 같이 있으면 어떡해 아니 아니 이 왜 박아 이 왜 박아 이 왜 박아 아니 이 왜 박아 아니 내 마이크 안 들려? 정신 나갈 거 아니야? 앞에 티피스 깔아줘 앞에 티피스 깔아줘 앞에 티피스 깔아줘 지금 센틀을 메인즈 쪽으로 인계해 줄게 5 지금 4 센틀 메인즈 쪽으로 센틀 메인즈 쪽으로 지금 지금 인계지 지금 인계지 어디까지 빠져 있을래 도대체 인계지 하나면 좀 앞으로 와가지고 인계지 해야지 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구분 못해 빠져 빠져 디피스 깔아줘 이제 힐 깔아줘 힐 깔아줘 힐 깔아줘 정신 좀 나갈 거 같은데 좀 퍼져 좀 퍼져 가드 잡아 가드 잡아 앞에 티피스 깔아줘 앞에 힐 해줘 앞에 힐 해줘 좀 빠져 좀 빠져 좀 봐 디펜스 웨스트 쪽 보는 거 봐주세요 한번 왜 없어 아무도 내려오잖아 저 스카우트 스카우트 그냥 오고 찾을게요 그냥 오고 찾을게요 그냥 오고 찾을게요 뒤에 어디갔어 이제 3 이제 2 이제 1 이제 빼 저희는 쪽에 로커스 하나 깔아주시고 저희는 쪽에 로커스 깔아줘야돼 저희는 쪽에 로커스 깔아줘야돼 저희는 쪽에 로커스 깔아줘야돼요 지금 애니 쪽으로 다시 카운트 할게 5 4 3 2 1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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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빛 클랩이야 앞에 힐 해줘 앞에 힐 해줘 앞에 힐 해줘 힐 계속 깔아 앞에 뒤에 깔지 말고 앞에 깔아줄래요 계속 SW 칼팅할게요 SW 칼팅 SW 칼팅할게요 나 힐 좀 줘 나 힐 좀 줘요 나 힐 좀 줘 빨리 아니 나 힐 좀 줘요